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되는 거거든요 알겠어 우리 5월?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날 진짜 어린이날에 태어났네 갓기네 갓기 진짜 어린이날에 태어났네 우리 이번 활동도 정말 우리 민씨 때문에 덕분에 진짜 너무 행복한 거 같아 이게 맨날 하는 말이지만 맨날 하는 말이지만 진짜 진심이야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에 항상 감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씨도 우리가 항상 민씨 생각하고 있는 거 생각하고 일상을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런 말로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맨날 글로만 하고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또 다른 멤버들 해주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자랑이 있습니다